다이세의 최고의 승리와 축복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말이 은택이 뭘까 이게 3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분이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죄 용서지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죄지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지옥에 가야 되는데 죄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분과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 범한 것인데 그 말씀하신 분이 용서해야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최고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신 거 그래서 죄 용서받는 게 최고의 은택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은 확신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워주시고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여러분 독수리는 40년 살면 죽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 갱신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모든 털을 뽑고 또 그 죽음의 고통의 과정을 잘 겪으면 30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새로운 청춘처럼 독수리처럼 새로운 청춘을 역사하신다 소원을 이루신다 하나님 은혜로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기서 첫째로 오늘 보물통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자와 궁유로의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오늘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요 여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신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에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지요 율법으로 막 진노하고 벌레리고 신약에 가서 하나님이 바꿔줬을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궁유로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걸 다이슨 깨달았고 그 궁유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이슨 일생의 최고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여러분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요 이스라엘 건국 기출이 훌륭한 사무엘 선자가 이세를 방문했습니다 자 아들들 모으시오 내가 제사드리러 왔소 그리고 이제 왕감을 삼는 거예요 그때 제일 큰 아들 엘리아 보고 사무엘도 이야 요하의 기름부자 관여기고 또다 하고 외모에 홀딱 반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하기를 그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곱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이상하다 아들 없냐고 일곱 명 중에 아무 태가지 안 했다고 제 말재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고 빨리 들으라고 그래서 다이슨 헐레벌떡 왔는데 이는 근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빛이 붓고 눈이 뾰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알았을 때 이가 근이 일어나 기름을 부라 그래서 사무엘 기름부를 취해서 행조해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요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예호와 신의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선이고 선택의 은혜가 된 것이죠 여러분 못 봐도 지금 성령의 은혜 삼으시고 성령 중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다이시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서 떠나고 다이대에게 옮겨지면서 예호와의 본인 악신이 사울을 벗내게 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이시 수금을 타니까 찬양을 타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상쾌하게 낳고 악신은 떠나더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이대에게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영적으로는요 다이시 하나님 볼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어요 언제요? 사무엘의 승자의 기름불대기 그것이 확실히 어디서 증가할 수 있나요? 이웃의 블레셋 큰 골리아시라는 장수가 쳐들어왔어요 아무도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숨기게 바쁘는 상황에서 다이슨 소년인데 형 이문하러 가서 보니까 상황이 세상에 할래 받지 못한 저 블레셋이 어떻게 이와의 사신 군대를 모여갔나 너무나 분해하고 견딜 수 없어서요 다시 물멧돌을 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 그래서요 그 물멧돌을 돌려서 던졌는데 정통으로 골리아시라는 이마에 정통해서 골리아시를 이기고 죽이고 전쟁에 승리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알죠 자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아니 사울이 왕이라면 당연히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아야 되는데 사울은 벌벌 떠고 숨고 다이슨이 사단의 상징 골리아시를 이겼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다이슨이 왕이 됐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세계 제일 강도 너보다서 왕이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너무 특심의 꿈이라 놀래가지고 여봐라 자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해라 왕이왕이요 빨리 말씀하소서 내가 무슨 꿈 꿨는가 알아맞혀 그리고 해석해 왕이왕이요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 안다 내가 꿈 얘기하면 마음대로 해석을 줄 아니까 빨리 꿈 꿨고 알아맞혀 그래서요 꿈을 해석하면 다 죽인다 그래서 모든 밖에 다 죽게 된 그런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왕이요 왕이 큰 신상을 보셨지요 그래 그 머리는 큰 정금이고 가슴 흘리고 그리고 허리는 동이고 양철이고 열바깔 있고 그런데 뜨인 돌이 날아와가지고 그걸 깨뜨리니까 완전히 부서지고 영원한 새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네가 그걸 하냐 그 다음에 해석은 그대로 다니엘이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권리아시나 큰 신상이나 비슷해요 그게 세상 나라고 사단을 말하는데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뭐냐면 뜨인 돌이 날아왔어요 권리아 때도 돌멩이 날아왔고 그 신상도 돌멩이 날아왔어요 그게 돌이 뭐냐 뜨인 돌이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산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산 돌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의해서 세상은 심판받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다헤시 메시아 모형이냐면 그 다헤시 권리아시를 이겼다는 것은 사단을 깨뜨렸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셔서 사단의 관점을 깨뜨린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헤시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된 것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헤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물멧돌을 던지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다헤시 저 권리아만 죽이면 내가 출세길이 열리고 왕길이 열리겠다 실제 권리아 죽였기 때문에 왕길이 열렸지 그 당시 양측이 어떻게 왕 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헤시 왕 되는 게 절대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헤시 왕을 세우려고 권리아스를 딱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 볼 때 권리아시 다헤다 배 죽게 만들고 나라를 전부 구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에서 전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때만에 다헤시 야 내가 권리아만 이기면 왕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헤시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한 뜨거운 마음의 열정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저것은 죽여야 돼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뜨거운 그 가슴 뜨거운 사랑이 다헤이 대 인간의 힘이 아니고 그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니까 성령의 모시니까 오늘 또 성령 충만한 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헤시 참 은혜가 뭐냐면 평상시 아비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물멧돌을 많이 썼어요 그때 뭐라 하는가 내가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아비양을 끄집어낸 나이다 여러분 사자고 얼마나 무서운데 어떻게 그냥 포기해버리지 그 발톱 곰 발톱에서 이빨에서 끄집어내려갈 때는 이거 목숨 글동으로 그만큼 다헤시의 물멧돌을 많이 쓰면서도 충성스러운데 그렇게 그런 사건 사건 오늘 또 여러분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다 보세요 그것이 결국은 다헤시 위대한 길이 열리게 됐고 야 내가 여기서 연습 많이 하고 앞으로 권리와 이기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랬는데 그렇게끔 그 상황에서도 충성했고 그 상황에서도 곰 사자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헤시 그렇게 이기고 나서 야 내가 대단한 실력이 있다고 자기를 드러냈고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감사감기의 눈물을 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와 긍일로 내게 관을 씌워주시고 내 손을 만족해하사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월하고 쫓겨다닌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켜주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헤시 왕으로 세우는데 보니까요 다헤시 해불원에 있었을 때에 여호와 왕에게 나와 다헤시 해불원에 나와서 언약을 세우고 저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의 삽입이라 장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이가 보니까 30세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뤘어요 예수님이 30세부터 이뤘고 요셉이 30세부터 이뤘기 때문에 메시아 모형으로서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다헤시 사신이 왕위를 딱 맞춰 앉아있는 숫자예요 그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서둘 것도 아니고 사우랑을 두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내가 대적하겠느냐고 끝까지 선대하고 축복해 주었더니 결국은 사우랑도 40세 왕이 마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나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맡기고 의지한 것이 믿음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헤시는 이렇게 축복받는 이 원이 있어요 원천 다헤시는 승리와 축복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오늘 또 우리 매사에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이한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데 그의 은은 이게 죽음입니다 의라는 단어가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가 어떻게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어가 명하는 자에게로다 자 언약 의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는데 언약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에게 백세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하늘이 비올지는 말이라 그런데 자기 몸의 죽음 같은 거 살아야 돼 죽음을 알고도 백세의 남자로서는 자기로서는 이제 구실할 수 없었고 또 그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아들이 이삭인데 장세기 10장 20시 말하기를 내 연약은 내가 이삭을 통해서 세우리라 이런 말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세우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난 아들이 아니 이삭은 자기는 못 나아요 그 부인도 못 나아요 이삭은 그냥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로 약속을 준 거예요 믿었더니 이삭이 나왔다 그 말은 이삭을 통해서 바로 약속한다는 오늘 우리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약속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겠다는 이 복음의 질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칼로 각을 뜨고 불러 태워도 이 아들 통해서 준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릴 실까지를 믿었어요 그게 제가 부활의 믿음까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해 주시는데 장세기 22장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그렇게 명사하노니 네가 애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네게 금 복을 주고 네 씨로 예수구소 크게 성의 하늘에 별 받은 말을 같이 안 내 네 씨가 예수구소가 그 대적의 문을 넣어드리라 대적이 사단의 관사를 깨뜨리고 양의 문을 오신다는 게 있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뭐냐 약속이에요 약속 그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게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언약에 오신 것이 십자가 필리심인데 마태문 26장에 말하기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결국 다이슨이 언약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예수구소 보혈의 능력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봉 6장 53에 말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더니 인자의 살을 먹자고 인자의 피를 마시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 영성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스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의 피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원에서 사는 것인데 이제 율법 아래서 할 수 없어요 왜요? 죄와 사무소에 해방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 법에 의해서 오늘은 은혜 안에 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의지하면 찾고 자격 행위 노력 내심 이러면 우리가 저도 자격이 없어요 은혜를 의지한 것은 뭐냐 예수 입장상에서 다 이뤘다 믿는 거예요 예수 입장상에서 예수님이 진히 번제물이 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한 몸으로 벌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받을 벌을 양손 양손 못 받게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다 담당해버렸어요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 이뤘다는 그 주님의 사랑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피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이 권세에 받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인만을 주님의 임재가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입장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일견 읽고 봐라 이거 실패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 버림당했다 그 말은 하나님도 외면해버렸어요 아들이 피우고 죽는 그 모습을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환이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그때 하늘에 빛이 이려서 온 세상 캄캄했다는 것은 햇빛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속에서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외면했는데 나를 버리시길 정도까지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감탄사와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임재가 끊어진 순간이에요 왜 주님이 아버지가 고개 돌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의를 잇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사건이 됐는데 그래서 말하기를 히브리스 13장 상제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냐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담대의 가로대 주는 날 두미자신 내가 무수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라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서는 내가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 피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부가 됐다 인만위일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 결혼식이 끝나자 신랑이 주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목사님 이상하게요 결혼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감이 안나요 아니 결혼식 하고 와서 신랑 놈이 말을 그렇게 하면 썩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랑이 군밤을 탁 허둥치면서 느낌이 어떻든 자네는 결혼했어 결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영제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느낌으로 아니거든요 영은 이 감동은 오지만 느낌이 육신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걸 믿으세요 자녀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가 못하고 자녀는 그냥 상속자예요 상속자 지금 약혼이고 앞으로 결혼할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결혼한 몸이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굴소가 되시고 그분의 지체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못 피고 그럴 때 주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시겠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 구정의 삶에 세 번째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신부로 산다면 복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본문 말씀을 19절에 얘기합니다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어느 날 그 보호자의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그 결제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떨어져요 정권을 만위로 통치하시는데 그 다음에 20절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이루며 보호자의 결제가 되니까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예와를 송축하라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움직이는 게 천사이죠 말씀의 결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20일 전에 말하기를 예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말씀과 뜻을 이루는 것 천군이여 예와를 송축하라 오늘 내가 보호가만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살게 되면 보호자의 결제에 의해서 오늘 천군 천사가 내 인생을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다인 얘기인데 다인 얘기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이시 왜 그렇게 복되게 했는가 바로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이시 하나하나가 모두가 합력의 선을 이루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시 사우랑에 쫓겨서 아둘란쿨에 숨어 있었을 때 환란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게 식소리 400명이 뭐 400명을 다이시 먹여주고 입혀준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이 옆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는데 양떨깡단 소식을 듣고 다이시 종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좀 이때 선대하리라 그랬더니 이 미래라는 나발이 다이시 누구야 그러면서 다이시를 확대해버렸어요 그 다이시 너무 화가 났어요 평상시에 내가 담임이 되고 지켜줬는데 아니 이렇게 얼굴들 좀 도와달라니까 그래 그래서 다이시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칼을 쳐라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빨리 지혜 놓을게요 떡하고 건포도하고 맛있는 거 해갖고 다이다 앞에 막 뛰어왔고 갑자기 이 여인이 엎드렸어요 다이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해달라고 그 내용이 자 주의 여정에 허물을 사하여주옵시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세업을 세우시리니 자 다이시 앞으로 지금은 피남이지만 왕이 될 겁니다 그 말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에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함께 생명사계 하나님의 생명사계 꽉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이들에게 해는 없을 것이다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 그걸 던지셔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고 아비가 탁 엎드려서 했을더니 여기서 다이시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 그래 니가 지금 오지 않았으면 니가 자식까지 완전 씨를 내가 멸려고 했는데 그래 그래 니 뭐고 내가 마음 푼다 하고 다이시 이제 용서를 해줘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갖고 나비가 이래 떨어져갖고 이제 나발에 떨어져갖고 했는데 그 부인이 여보 여보 어제 뭔일이요 어제 세상에 당신이 다이들한테 그래갖고 다이시 칼차고 400명 와서 우리 다 죽을 뻔했는데 이렇고 이렇게 해갖고 내가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니까 나발에 놀래갖고 벌벌 뜨려갖고 거기서요 구대잡고 죽어버려 그러다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됐어요 다이들한테 시각이 됐어요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뭐냐면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보기 했는데 단 번이니까 가장 중요한 다이시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다이시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시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더 영적 회사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누가 제일 아비가일이니까 예수님을 바로 대하고 선대한 자 인자와 긍일로 관을 씌우시는데 사랑과 긍일로 다이시을 선대했더니 아비가일은 아비가일은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부인이 됐다는 것은 다이시의 부인은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부예요 신부 최고의 복받는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성경이 안 나오면 저는 이런 생각들어요 아 참 다이시의 복받았다 어여프는 아비가일을 씨바버렸지 그냥 오겠어요 자기 남편 죽었는데 소떼양대 다 가지고 와봤으면 와 어마어마한 그냥 400명 먹이고 입히는데 힘든데 그만한 재산 다 가지고 왔어요 오늘 무슨 말이냐 천군천사가 일을 해요 하나의 결제가 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줘 나발에 미련해갖고 안 갖다 준 것도 잘 돼서 그걸 다 전체에 다 입고 돼 버리고 오늘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지혜로 내가 인생이 나발처럼 미련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지혜로 아비가일 이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품속에 들어가 살면 모든 사건 사건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신다 이 말이요 내가 주님 높이면 주님이 일하셔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성기시고 그분을 순복하세요 그분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내 인생의 지체가 되면 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월드컵 우승 세계적인 우승자로서 최고의 영광이 되는데 월드컵의 우승에서 그 선수들이 그 발로 공을 세웠다고 해서 메달을 발목에 걸어줍니까 여러분 배구나 농구는 손으로 있다고 해서 손에다 메달을 걸어준 거 봤어요 그 메달은 머리에 걸어줘요 목에 걸어줘요 머리에 목에 걸어줘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내 인생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그 목에 걸어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주 영광이 되듯이 나를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높이고 말만 머리로가 아니고 그분 지시를 받아야 머리지요 내 생각 다 하면서 예수님 머리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에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삶 하나하나 사건 사건이 그분께 영광 돌릴 때에 내 인생의 존경하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아비가처럼 치유로운 선택 가운데서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